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하는 이색 행사가 보은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사제 간의 사랑을 듬뿍 나누는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체육대회가 한창인 보은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갈 때마다 학생들의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한쪽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막상막하의 탁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팀을 해서 축구에서 우승도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팀을 이룬 배구 경기입니다. 제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몸을 날려 서브를 넣는 선생님. 학생들도 선생님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들었던 점을 배구 경기를 통해서 싹 날리고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함께 땀을 흘린 뒤 같이 먹는 삼겹살도 꿀맛입니다. 학교와 동문, 학부모가 사제를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입니다. 동문회에서 삼겹살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학부모에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서 오늘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떠들썩한 운동 경기와 식사 중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이번 행사가 선생님들께 기분 좋은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며 스승의 날을 기리는 이색 행사가 사제동행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